Q. 장보러 가는 중 저희는 지금 장보러 가는 중 집에 식기구가 없어서 식기구 몇 개를 좀 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매니저 형이 아시는 아이스크림을 산다고 했는데 그 매장이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안 열려있어도 찾아서 사줄거야 우리가 먹고 싶다고 매니저 형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졌다 졌어 아 역시 주차의 달인 당노형씨 아 역시 나의 스승님다 아우 스승님 네 이제 내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이런 좁은 길을 가뿐 길이 지나서 네 저희는 이제 마트 도착했구요 아 식기구를 사야돼 식기구를 아 뭐 필요한거 있으면 또 사고 근데 아 이게 함부로 사면 안되는게 돈이 저희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야되는거라서 아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알아보주시면 좀 민망할거 같은데 식기구 사는거니까 다른거면 몰라도 식기구인데 알아봐주시는거 아니겠죠 어 lados 그 생각으로 아아아아 하니까 엉덩이 아 거기 제 엉덩이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작할 거야 시작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영이 형 아이스크림 먹자 요 아이스크림 시호가 더 힘든데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그냥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를 외계인 투요 아 형 어머니가 외계인이에요? 야 우리 매니저님 어머니는 외계인인 걸로 노영이 형이 어머니는 외계인인 걸로 지스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슈팅스타 슈팅스타 주세요 아 그리고 슈팅스타랑 민트향 초콜릿찜 이거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난 두 개를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양 내가 좋아하는 양 내가 좋아하는 양은 딱 두 개 먼저 먹기 때문에 입이 좀 더 튀어요 입맛이 참 특이해요 민트를 좋아하는데 원래 땀이 없어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치약 맛 같아가 뭐 아이고 아이고 방지턱 있었네요 방지턱 방지턱 밥그릇과 여러가지 식기부를 식기부를 달았습니다 저의 평범하고 남자다운 걸 사야겠죠?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실속 없는 거야 가만히 먹어갈까요? 뭘 먹어? 뭐 먹어? 너 병 먹을려고? 뭐 사야 될까? 나의 마음을 살아봐 난 남자들 많이 먹기 때문에 야 이거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때요? 그거 뭐예요? 국그릇? 라면 같은 거? 튀기면 괜찮잖아요? 작은 거 되게 라면 먹을 땐 양은냄비가 중요해 양은냄비 없어요 여기? 이거 뒤로 제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? 아니야 아 오늘따라 출연욕집이 나 이러다 이러다 부러져서 18만원에 뭐 오늘 저녁 출연욕집이 있어 오늘따라 섹시 레이디 같이 하더니 이거 나 할래요?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한 게 뭐 없나? 뭐? 형 뭐를? 난 몰라요 아 저기야 왜왜왜왜왜왜 나 좀 자려고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 자야겠다 이거 뭐 있지 않나? 뭐 시기 침대 네 뭐 시기 침대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안 다치는 거 같아 이거 뭐 있지 않나?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위에 천장이 붙어있다 어 노영이 형 이거 노영이 형 줘야 될 것 같은데? 창문도 없는 그 우중충한 노영이 형 방에 산뜻한 노영이 형 방에 산뜻한 산뜻한 바람을 일깨워주기 노영이 형 속옷 넣었는데 노영이 형 노영이 형 속옷 넣고 아 팬티나 귀엽다 귀엽다 안녕칭 누구 태양이 형 낯설이야 3살? 아 세상 하이파이브 아 형이 내 내놔서 좋은 형이네 안녕 형 사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또 와 어? 한 바퀴 싹 돌려 월급의 비밀 우리 회사 월급에는 비밀이 있었어 우리 마이 우리 마이너스 4,500도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? 있잖아 우리 마이 남자 몸 사용설명서 남자 몸 사용설명서 남자 몸 사용설명서 어떡해요? 남자 몸 사용 남자 몸 사용설명서 남자 몸 매우 남자 몸 남자 몸 전세계 모든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는 바로 이 책 3달만에 3,000부가 판매된 경이로운 베스트셀러 장난감이 필요해요 난 3살 1명도 뭐 봐 진짜? 와 대박 춤은 되게 마련네 아 이거 알지 되게 귀엽네 와 이 마트 쇼핑패스 이 마트에서 최신 노는게 제일 좋아 노는게 제일 좋아 노파 아 진짜 오늘 또 오니까 DJ 스마인이네 DJ 스마인 노는게 제일 좋아 노는게 제일 좋아 노는게 제일 좋아 아 이거 선풍기 오 오 오 어디서 나오는거 어디서 나오는거지? 여기에서 나와 이런것도 생겼네 이거 괜찮네 선풍기는 다음에 사면 안 돼? 내 친구 선풍기 다음에 사자고? 근데 내가 방에서 잠을 못잤 거실에서 자잖아 우등생 X없어 1학년 1.2학년 그래 17년뒤에 4년뒤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려면 30만원 5살 와우 자기 입으로 3살이 하기 힘들지? 네? 네 그러면 거침없이 제 4살이예요 종이예요 종이예요 종이예요?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조그만한 선물이야 종이예요 종이예요 늦게 죽을 것 같아 아우 이런 말도 어떻게 줘야해 팍 땡기는데 갑자기? 그쵸? 와 이거 간절하다 형이 볼 때 어떤게 좋아요? 거북선 할래요? 성 성도 있는데? 성을 해 성을 해적성과 중재성 중재성 근데 이거 좀 프리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다 나와있어 중재로는 어떤가요? 없어요 봐봐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짜 멋있죠 엠파이스테이트 뮤디딩도 사고 싶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에스 고 흔분히 쓸데없는 거 좀 없거 같네 흔분히